정부가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수백만 명이 몰리기도 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질합니다. 과거처럼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부작용은 없는 건지 박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동탄의 롯데캐슬 아파트 한 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와 무려 294만 명 넘는 역대 최다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1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됐기에 너도 나도 일단 넣고 본 겁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이나 계약 취소로 해지된 물량을 나중에 공급하는 절차로 집을 가졌는지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인 2021년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가 순차적으로 청약 조건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됐고 올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625만 명으로 작년 연간 신청자의 5배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를 무순위 청약 요건으로 다시 검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주택을 소유한지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지금 몇 가지 대안을 세워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공공제 성격이 있는 주택이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로또 청약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해당할 뿐 지방은 무순위라 해도 경쟁률이 높지 않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20% 또는 30% 이상 즉 분상제 기준처럼 저렴하다라고 하면 엄격한 기준 시세에 준하거나 좀 더 비싸게 분양한다고 제한 없이 양분화 시키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어차피 낮은 당첨 확률에 청약까지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맹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규정입니다. 연합뉴스